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아빠는 왜 내가 리모컨만 들면 안 잔다고 할까? 분명 잘 자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손도 흔들어봤는데 이제 딱 채널 돌리면 어김없이 아빠 안 잔다 라는 말이 들리곤 하지 근데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다들 렘수면이라는 용어 들어봤지? 이건 수면의 한 단계인데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얕은 수면을 말해 이땐 보통의 수면 상태와 다르게 뇌파가 억제되지 않거든? 특히 인간의 귀에는 소리를 뇌로 보내는 유모세포라는 게 15,000개나 있는데 이건 렘수면 도중에도 활동하고 있거든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을 정도로 청각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보통 TV 소리가 계속 들리는 상태라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귀만 열어두고 잠드는 렘수면에 접어들게 돼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갑자기 채널을 돌려서 더 두드러지는 청각 자극이 생겼다? 그 순간 의식적으로 변화를 캐치할 수밖에 없어 그 전에 들리던 연속적인 소리는 무시하고 있었어도 소리에 변화가 생기면 뇌가 더 반응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아빠는 잠들었는데 TV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청각에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소리를 점점 낮춘 다음에 조용히 다른 채널로 돌리면